전기세가 잘 되요 전기세가 잘 되요 시작해볼까? 제가 아까 많이 해놨거든요 또 저 게임소리 너무 큰거 아니야? 게임소리 너무 큰데? 어 진짜 이걸로 하니까 화질 더 좋죠? 게임 화질 더 좋지 않아요? 화질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 클렌저는 이제 준비중이거든요 내가 잡을 애들이 있겠지? 뭐 나는 여기 아래쪽 애들이 나랑 맡겠지 뭐 정찰 좀 해볼까? 음 여기 찌질이네 내가 털 수 있겠어 여러분들 아래쪽은 제가 털게요 여러분들 저에게만 맡겨주세요 아래쪽은 저에게만 맡겨주십시오 아래쪽은 저에게만 맡겨주세요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가 나 공격했었어 맞다 야 어떤 짜증나네 내가 내 돈 다 털어갔잖아 나 11만원 털어갔어 엘릭서 7만 8천원이라 어떻게 털어간거야 대체 와우 야 저렇게 털어간거야? 드럽게 많이 털어갔네 저거 뒤졌어 나도 털어야겠어 근데 게임 소리 짱 컸죠 저도 솔직히 느꼈어요 스트랭 그러고 느꼈어요 다음 아 projet들인데 다 털어 가야겠어 똑같이 눈에는 눈 위에는 이이! 나로 탄다아 너희만 탄야아 sto 음 으음~! 얘 겉만 핥을 수 없겠지? 겉만 핥을 수 있나? 아냐 겉만 못 핥아 이거 그거 핥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아.. 너무 힘든데 겉만 핥아야 돼 뚜루둔 뚜루둔 트로피도 신경 써야 돼 와 그렇구나 난 트로피 신경을 잘 안 써 뚠뚠뚠뚠뚠뚠 뚠뚠뚠뚠 추천은 당연히 해야겠죠? 헉 정말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세요 유튜버분들 유튜브도 여러분들 있어요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아 여기 안쪽에 다 물려있네 못 털어 못 털어 아 여기 안쪽에 다 있어 아아 쯧 아.. 안쪽에 다 있네 잠깐만요 크로시 오브 클랜 크로클 재밌어요 재밌던데? 재밌던데? 어? 여기 여긴 좀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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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심심한데 여기다 한 번 이거 뿌려보자 아아 좋아 아아 합격호들 데미지 많이 입었고 일단 홀을 털자 자 여기 조용히 좋아, 지원 명령 입장해 주시구요 지원변경 입장!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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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격포에 한방이죠 힐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힐! 아 개털렸죠 아 미소님 개털렸죠 아!!!!! 미소님 개털렸습니다 개털렸습니다 여러분들 오 마이 갓 개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000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다 아쉽다 아 포킹 포킹 이것도 그걸 써야겠지 제 클랜이 꽉 찼어요 턴 자이언트에서 문방을 아 그러게 뭐가 있는지 봤어야 됐어 아 연구도 이거 할게 지금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5레벨 아처 감사합니다 5레벨 아처 감사합니다 마흡사도 감사합니다 땡큐 저 인스타하는데 제 아프리카 닉네임이랑 똑같아요 n-e-w-n-m-i-s-o가 제 인스타 아이디입니다 4레벨 아처는 뭐지? 4레벨 아처는 나도 4레벨 아처 아닌가? 내 아처가 레벨 몇이지? 3레벨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이거 다 충전 모두 재장전 해야돼 재장전 안했어 됐다 돈을 모아서 장인 한 마리 끝났네 장인 한 마리 못 끝난거지? 장인 한 마리가 뭘 끝냈 뭔 업데이트를 끝냈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장인이 어떤거 했는지 아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 장인 어린이 이거 업그레이드 했구나 어떤걸 업그레이드 시키지? 어떤거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여러분 현실 어제 55,000원 했어요 어떤걸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이 연구 얘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아 그래 얘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 쟤를 업그레이드 시키는게 좋겠구만 연구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구소에서 궁수를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뭐 그냥 직쇼리 하고싶지만 여러분들 안할게요 하고싶지만 안할게요 장인이 다섯 마리니까 되게 좋은거 같아요 장인이 다섯 마리라 업그레이드를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이게 그거가 되게 빨라 테크트리 타는게 그죠? 테크트리가 빨라서 좋은거 같아요 어 자 일단 애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장벽은 천천히 쌓으려구요 천천히 쌓아야지 장벽은 지금 장벽을 제가 어떻게 설치해야될지 몰라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일단 놔뒀어요 장벽 이거 옆에 업그레이드 좀 해주려고 현질 55,000원 딱 했습니다 55,000원 딱 55,000원 덜도 말고 55,000원 다클 잭슨도 돈 모아서 해야돼 맞아 장벽이 진짜 드럽게 비싸요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나도 팔로를 찍을 수 있겠지 200만원은 금방 모으더라 솔직히 약탈만 하면은 200만원은 금방 모아 다클 야 얘 근데 째려보는거 짜증나 장벽 업그레다가 나중에 방타부터 업그레이드하는게 더 좋다는 소문도 있고 잘 모르겠다 솔직히 아직 클리시 오브클레인지 초보라 됐다 이제 한번 출발해볼까 얘들아 얘들아 다 집합했니? 출발한다 이제 출발합니다 공격 상대찾기 음 여기 어 여기는 겉만 핥할 수 있어 어 여기는 그냥 카톡 이거 왜올려 어머나 여기 핥구 그 다음에 어머나 어머나 여기 이렇게 핥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소환해주고 겉만 핥아도 돼 여긴 여기 겉만 핥아도 이득이라 끝났어요 여러분 아이 다 털었어 이 사람 게임 안하고 접었어 이 사람 크롭클 접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득이야 다 털었어 이렇게 좀 빼끗 하면 끝이죠 뭐 이렇게 하고 털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털면돼요 크아 제대로 털었구만 제대로 털었구만 제대로 털었구만 완벽히 털었다 아주 마음에 들어 근데 이거 나 알람 꺼놨는데 왜 울리는지 모르겠다 골드투? 골드투 언제 될까요 저는 골드투 어떻게 한번 이것 좀 볼까? 골드투가 1400이상이 골드투네 내가 지금 어 이게 뭐야 챔피언단계 약탈 보너스가 1800? 와 나도 챔피언단계 가고싶다 골드까지만 가도 좋으려나? 장벽 저기있는거 아까워요 아 진짜요? 예 8월갈때는 모든거 다 업그레이드하고 갈려구요 와 이거 근데 보너스가 쩐다 약탈 보너스가 18만원 여러분 요청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카톡이 울리네요 카톡 어떻게 끄죠? 난 분명히 알람을 꺼는거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은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클렌상도 업그레야겠다 이거 80만원 모아서 어 근데 우리 클렌원 또 잠순가? 스읍 우리 클렌원분들은 또 잠순가? 고..곤란한디 아유유유유 알람 껐어요 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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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클렌님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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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으면 제가 싸움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클렌상 업그레이드하면 용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빨리 클렌상을 업그레이드 오 자이언트 레벨 6자리 받았다 헉 대박 하이하이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자 자이언트 레벨 6자리 받았으니까 좀 쎈애를 털어도 되겠다 좋아좋아좋아 기분이 좋아 좋아좋아 자이언트야 자이언트 실버 1 이제 곧 실버 1 돼 어차피 나 나 좀 쎈애를 털어야겠다 이번에 자이언트면은 솔직히 가능해 근데 여긴 너무 약해 예사람은 장벽만 업그레이드 뒤따하네 힐러 내가 힐러를 아직 못 뽑아요 힐러 아직 그걸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어 여기 좀 괜찮다 여길 좀 털어볼까? 아 근데 여기 8만 6만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좀 더 세네 좀 더 많은 애를 찾아야겠어 훈련소 업그레이드를 해야돼 좀 더 좀 더 많은 애를 찾아야겠다 내 꿈은 정규직? 그게 뭐지? 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내 꿈은 정규직 같은 6만 3만 10만 이상 10만 이상을 찾아야돼 아 힐러 뽑으려고 엘렉스 완전 많이 들어 아 진짜요? 그렇구만 다 그지들 밖에 없네 레이브는 너무 어려.. 어 여기? 이 사람은 안쪽에 다 있네 엘릭서만 바깥쪽에 좀 빠져있구 엘릭서만 바깥에 있네 엘릭서만 핥아버릴까? 아니야 좀 돈 아까워 쓸데없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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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안 털어 안털어 얍 어 여기다! 어! 안녕하세요 맛집을 찾았어요 지금부터 맛집을 털어볼게요 반갑습니다 맛집 찾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맛집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맛집에 왔어요 너무나 신나는 맛집이에요 이런 맛집은 태어나서 별로 본적이 없어요 정말로 신나요 맛집을 찾아보 이건 정말 좋은 맛집이야 지금부터 좋은 맛집 더 찾아볼까 안녕 어 좋아좋아좋아 나 피해량을 50%를 넘겨야돼 야 많이 털어 야 다 털었네 와아 나 별도 땄구 난 저 광격포가 너무 싫어 근데 어쩔수없어 많이 야 진짜 많이 털었다 이번거 이번거 진짜 많이 야아 27만 26만 털었다 진짜 대박이다 와아 제 친구거 같다고? 뻥치지마 제발 야아 다 털었다 돈 야아 대박이었다 방금 와아 대박이었다 기분좋은데? 야 마디 털었다 지빠 극혐 미안 난 허접이야 별 별 벌미의 클라스가 뭐야 한번 볼까 이사람 야 왜 이런데를 털었어 돈도 없는 찌질이들 왜 이런데를 털었어 왜 이런데를 털었어 오 벌룬이다 오오 우와 쩐다 왜 이런데를 털었어 치우사 아직 못봐봐요 치우사 아직 못봐봐요 이거 뭐할라고 탄거야? 이거 왜 털었어 이런 귀지들을 트로피 얻으려고 한거야? 트로피 얻으려고 한거야? 맞아? 트로피 때문이야? 야 벌써 다쳤어 야 이야기하는 동안 야 벌써 다쳤어 역시 여러분들 캐시가 중요하 좋습니다 다크엘렉터 털라 그런건가? 이거 7홀이에요 아직 초보라서 8홀인데 바바가 3네? 바바가 뭐야? 아 나 이거 카톡 올리는거 잠깐만 카톡 올리는거 좀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바바리안이 뭐지? 봐바? 바바리안? 잠깐만요 알림좀 끌게요 이거 알림 그냥 한 번에 다 못 끄나? 카톡 알림만 끄면 되겠지 뭐 됐다 카톡 알림만 끌게요 아 분명히 비행기 모드로 해놨는디 연구소 돌리고 있어요 저 연구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연구소 돌리고 있구요 자 이제 공격을 다시 한 번 버거싱 훈련소 업글 훈련소는 나중에 지금 장애인이 다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놀고 있으면 야 이 사람도 그냥 건만 핥해도 돼 이 사람도 건만 핥자 그래 안앨 수산만 아깝다고? 에이 뭐가 아까워 나 마우스터 타워 짜증나 마우스터 타워 뭐야 헐 마우스터 타워 어떡해 제대로 마우스터 타워 쪼개 아 됐다 별 그래도 얻었다 나 마우스터 타워가 진짜 싫어 이렇게 한 번에 녹아버려서 이렇게 하면 손해라고? 야 근데 왜 이리 손해냐 이거? 야 뭔가 10 손해인데 어 야 뭔가 손해봤어 손해 많이 봤어 어 이상해 바바비율을 좀 더 높여야겠다 진짜 하아 손해봤어 야 5만 이라 4 아 5만 5만이네 거의 바바를 더 뽑자 흠 일단 너는 얘네가 하고 이거 얘를 치우고 이렇게 월브를 뽑아야 되나 조금이라도 겪고 싶은 애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한데 예 클레인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내가 1100 되면은 이제 실버 1 되는 거 맞지 아 1200 돼야 되네 아 이런 남은 시즌 이런 건 뭐지? 시즌 이런 거 하면 뭐가 좋아요? 아니 2 3 4 5